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은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분은 하반기에 태양광 부문 실적 개선 이뤄질 것이다. 다시 태양광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는 의견을 주시고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단기 부담이다라는 의견으로 오늘은 쉬어갈 거다라는 의견, 엇갈린 의견을 주셨는데 과연 한화솔루션 오늘 더 올라갈지 아니면 멈출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 임수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화솔루션 좀 보겠습니다. 태양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한화솔루션이 화요일에 6% 넘게 올랐나요? 상승세가 좀 나왔는데 두 분의 의견은 일단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임수재 대표님이. 일단 한화솔루션 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그 외에 종합화학 관련된 부분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매출은 분기 매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고요. 2조 9,700억, 그래서 23%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38% 감소를 했는데요. 1,578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여러 사업부 중에서 케미컬 관련된 사업부, 화학 관련 쪽이죠. 이쪽 관련돼서는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인 적자가 지속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됐다라는 게 조금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양광과 종합화학이 가장 큰 사업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화학사업부의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성소다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 매출이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좀 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가성소다 시장의 절반을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들이 환경기 및 물류 관련된 이슈 때문에 가성소다의 생산량을 그렇게 늘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일본 주요 업체들 같은 경우도 생산시설 보수 여파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화 솔루션이 상대적으로 강한 수혜를 좀 입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성소다 관련돼서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2%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재 관련된 분야로 지금 추가적으로 27만 톤을 추가 증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좀 더 과성소다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외에 태양광 관련된 부분은 아마 지금 계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자 원인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입니다. 특히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관련된 실적이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폴리실리콘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아리시라는 미국의 실리콘 생산 업체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OCI하고 폴리실리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12억 달러 규모의 폴리실리콘 규모 공급 계약을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또 미국 조지아의 추가적인 공장을 증설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1.4기가 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완성한다고 하게 되면 현재도 미국 최대의 주택 상업용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그 시장이 좀 더 견고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 쪽에 다시 관심이 부각이 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대책도 하나 솔루션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임순재 대표님은 이야기를 해줬고 그런데 김민수 대표님은 아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네요. 네. 보통 저희가 이런 이슈 많을 때 주가는 당연히 움직입니다. 거기 따라갔을 때 좋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 한 템포 좀 변화가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EU가 마음이 급합니다. 러시아를 손절하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의 대체를 앞으로 계속 찾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쉽게는 원유나 천연가스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모르겠고 우리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쪽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바뀌었죠. 그중에서 태양광이 2025년까지 지금보다 발전 역량 2배로 늘리겠다라는 쪽에서 신축 건축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 가면 건물이 안 예쁠 것 같습니다. 태양광 패널 덕지덕지 있으면 신축 건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예전에 유럽의 로망은 사라지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말씀하셨던 한화케미칼도 있고 한화케미칼은 다 아시는 것처럼 약간 범용 화학 소재다 보니까 가격에 좀 민감한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하나 좀 뜯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의 한화큐셀에는 첨단 소재 이쪽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첨단 소재 쪽이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용 전자 소재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눈길이 가는 게 한화큐셀이죠. 미국, 독일, 일본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셀 모듈 업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폴리실리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셀 모듈 업체는 안 좋은 측면들이죠. 그래서 또 오히려 수익성이 안 좋다는 거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폴리실리콘은 전기를 무지 많이 먹습니다. 이거를 전기를 써서 그다음에 생산하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셀 모듈 업체들의 수익성은 하반기 생각보다 안 좋을 수는 있다라는 거는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수익성이 조금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폭발적인 Q의 확대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들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영업이기 올해 한화 큐셀만 하더라도 1조 원 가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까지도 다 이렇게 태양광 쪽을 강화시킨다고 하게 되면 이런 가능성들이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약간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총이 7조 4천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나오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나오는 주가다. 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 확인되기 전까지는 하반기에 폭발적인 확인되기, 실적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한 주가가 지금 돼 있다는 쪽에서 따라가지 말고 차라리 좀 흐름들을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한화 솔루션 지난주부터 급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고 실적이 이제 좀 개선되는 것들을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김민수 대표님은 주셨습니다. 두 분이 좀 엇갈린 의견을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한화 솔루션 상승이냐 아니면 하락이냐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